드래곤이 이번 목표네. 저장하기랑 되감기가 있어? 무슨 게임이지? 배당은 5배. 레드나 블랙. 아이 고마워요, 적수의 요정님. 맘바미야, 레드. 돌려봅시다. 레드나 블랙. 레드나 블랙. 레드나 블랙. 아씨... 그냥 매번 바뀌는 줄 알았어. 그렇지. 하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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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t läh 흥agram 아휴 하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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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싹 하쑤 하싹 하싹 하싱 블랙, 레드, 레드였나? 블랙, 레드, 블랙 테이블을 떠나고 저거를 해야 되는구나 저장을 해야 되는구나 99999 집이에요 저장하기 VRP 로브로 칩 한 개 모자란다 어떻게 세워 봤지? 언제 99999에 다 셌지? 어떻게 러시아 놈이 널에 대해 알고 있지? 놈은 멍청이야 놈을 부리는 자는 달라 크로노스를 다시 만들려고 해 남은 시간은 얼마 없어 복수할 기회야 전쟁은 끝났어 난 복수에 지쳤어 알카심도 죽었지 크로노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우리의 인생을 빼앗고 우리를 괴물로 만들고 전쟁이 끝나니 우리를 처분했지 그치야 끝이 가까워 보여줄게 있어 내가 처리하지 그래 내가 누구든 큰 실수를 쳐주려 보단 아 이런 한 방인데 트하 너는 죽었는데 아직 끝이 아니다 크로노스 둘이서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감옥 보안 대입사 모임 그치 재미있어 참여들어 아이 천천히 잡고 가자 난 이제 스토리가 궁금해 전투보다 스토리가 더 재밌는데 전투로 맨날 두 카면 뒤지고 짜증나 안 돼 아이고 이게 공중에서 구르기가 안 돼 공중에서 총 맞으면 방법이 없다 저거 어떻게 잡지? 아니 이제 스토리 저쪽 위로 진입할 수 있을까? 이게 더 쉽겠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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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위로 가는 게 낫긴 한데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지 레이저 쏘는 드론인데? 3D야 그리고 네 아니 저거는 연막이네 아니겠 아니겠 기 너무 헷갈리다 기 너무 헷갈리다 아니 근데 내가 제가 기억해준다 궁극이 그나저볼 그나위로 등장 히 심하게 팔렸대 연막 아껴야 될거같은데 이상하게 남겼네 아 아이씨 길을 잘 보고다니자 아니 왜 아 문이 열려있었구나 나 위에 문 연 기억이 없는데 딴 애들이 열었네 해시원야 아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잉 이 게임 약간 점수가 마이너스요 근데 침착하게 하면 쉬울지도 목욕 가운에 검을 들고 있다고 했어 침착하게 하면 쉬울 수 없을 것 같다 음.. 소리 나면 바로 돌아보는 게 참.. 진짜 너무 안 돼요. 소리 나면 바로 돌아보는 게 참.. 스웟 진짜야 하나 스플릿타임 켜고 천천히 하자 하나 둘 던지고 아이고 이상하게 던졌다 하나 엥? 하나 둘 던지고 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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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드론을 병으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방패에 막혀 왼쪽부터 잡아볼까? 이렇게 하면 드론에 안 맞는구나 근데 오른쪽에 총이 두개야 하나 둘 굴러서 잡고 굴러서 잡고 부르고 쳐내고 아이고 분리타임 다 됐다 분리타임 하나마다 똑같은데 별 도우미한데 분리타임이 저거 드론을 투척으로 잡고 싶은데 저거 드론을 아 그리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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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어떻게 하는거죠 일단 드론 잡는 법은 알겠는데 일단 드론 잡는 법은 알겠는데 점프를 하면은 또 그리타임 더프를 하면 또 그르기가 안돼요 개 어렵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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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둘 그 마음이 뭐야 지금 끝 뭐 어떻게 잡지 아 분리타임 mer 쩔고 있었는데 뭐라고? 잠깐만 어 싸우는 거 아니지 피해 세례가 얼마 남지 않았다 벨들이 그대의 궁극적인 죽음을 명했다 피해 신주를 뽑아내리라 하트하 은색 가면과 금색 가면을 얘기해 주어지 대하 그대의 답을 원한다 삶의 금색 가면을 선택해 검을 품고 은혜 속에 다시 자날 것인가 아니면 적들의 피로 이 땅을 경작할 것인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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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들이 원하기 때문이지 마약사업 때문일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장난일 수도 있어 개인적으로는 갖고 노는 걸 좋아하지만 삶인가 죽음인가 중대한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나? 삶 혹은 죽음 네 선택이지 삶을 선택하면 이자들은 죽고 죽음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지 알고 있겠지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됐어 삶 아잇 뭐야 삶을 선택했네 아니 살고 살고 싶어가 은색 가면으로 넘어가네 금색 가면이 죽고 싶어네 살고 싶어 해볼까? 은색 가면 살고 싶어 해볼까? 은색 가면 어차피 2회차 할 거면 다른 것도 해볼 테니까 재미있을 거야 은색 가면을 품고 죽음의 평화를 경멸했다 다른 이들이 선택에 따른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살고 싶어가 이게 맞네 두번째 선택지가 꼬인거 아니야? 학살 학살 소식이 언론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전화를 해왔는지 알아? 부대 전체가 죽었어 단 하나의 이유도 없이 끔찍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왜 청소했지? 난장판이라서요 넌 볼 수 없단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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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무한루프네 좋아 탑정너 뭐야 진짜 비디오 점이 있어? 사무라이 테이프가 들어왔어요 사무라이 테이프가 들어왔어요 이미 영화를 주문해뒀거든 32크레딧입니다 짤랑 또 봬요 크림슨 블레이드를 위해 돌아왔다 피를 보게 될 것이다 오늘라 형제여 쨍 에이 아앙 피나요 너무 무서워요 내가 지켜주마 걱정하지마 진짜가 아니니까 진짜가 아닌건 알지만 무섭다구요 님도 사무라이예요? 나도 몰라 검도 있잖아요 아저씨도 사무라인 것 같아요 지옥에서 온 죽음의 일격을 받아라 아하 머리를 잘랐어요 널 죽여주마 널 죽여주마 크아압 이야압 세키로 보고있네 크아압 뒤에 포스터가 늘어난 것 같은데 잔다 잔다 주소하다가 증언을 한다던데 흠모론 이야기 드래곤이다 드래곤이다 헐 솔라쌤 다행히 쿨타임 너무 긴네 근데 아 어차피 이렇게 만들어줄거면은 쿨타임 좀 짧게 해주세요 아하 얘도 구르기가 있긴 있네 아니 이 스킬로 진입하면 총 맞잖아 이걸로 진입하고 그냥 아 뭐야 이걸로 진입을 하고 두루기로 피하는거 아 얘도 평범하게 칼 비두르는게 있네 아 극혐이네 그냥 쉽게 넘어가는 스테이지인 것도 아니구나 드래곤이란 이름이 아깝네 그냥 문도 문 열어? 엑소에 조작만 익숙하면 확실히 쉬운데 조금 더 써봐야 할 것 같아 탑은 키보드가 오시다 스킬 쓰고 나면 쿨타임도 있어 스킬을 필요할 때만 써야겠구나 스킬이 사긴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네 아니 쟤가 죽었는데 총 쐈어 스킬 도가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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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쓰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걸 피하면 사람입니까? 그리고 스킬 쿨탈 중에 때렸지도 않네. 아니 미래를 보는 게 아니고서 이걸 어떻게 피해. 이런 씨앗권이라서 튕겨지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냥 천천히 가자. 자, 이 문 다 깼었구나. 아니, 비서는... 저거 죽은 채로 발견됐다고 했지? 그러면 이게... 드래곤이 한 일이네. 오마르 알카신... 크로노스를 다시 만들샘인가? 무슨 소린지 전혀 모르겠어. 크로노스를 만들려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 변호사랑만 얘기를 나눴다고. 정부는 아니야. 크로노스를 제조할 자원은 없어. 거의 없어. 알카신을 만나. 그래, 레온 본 알벤스레벤이 크로노스를 만들어낸 사람이야. 그래, 레온. 전부 다 네가 죽는다는... 됐었네. 더 그르... 드래곤즈 트레이프. 레온 본 알벤스레벤. 3번 지구. 누구지? 곧 알게 될 겁니다. 드래곤인가 보네. 저기 문패 걸려있는 거면 아까 하루 쉬었던 그날인가? 근데 하루 전이라고 돼 있는데? 1일 전인데? 여기가 1일 전이 아닌가? 도살장? 아이씨. 드래곤인 줄 알았네. 드래곤은 강했는데. 스테이 튠. 아주 즐거워. 널 프로젝트 시험장이었지 얼마나 적합한지 확인해보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연락을 여기서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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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말 도안 된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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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칼보단 총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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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이씨, 깜짝이야. 세상에. 넌 시험의 마지막 부분이야. 어마어마한 실패율을 기록했지. 넌 흥미로운 참가자였어. 생운을 피해주세요. 녹색으로 가라는 거구나. 넌 흥미로운 참가자. 오, 수환에 잡으라고? 넌 흥미로운 참가자. 오, 수환에 잡으라고? 잡고. 나오는 거 잡. 잡고, 잡고. 나오는 거 잡고, 뒤돌아서 잡고. 나오는 거 잡고, 총 쏘는 거 튕겨내고. 잡고, 잡고. 잡고, 뒤돌아서 잡고. 잡고, 튕겨내고. 뒤돌아서 잡고, 뒤돌아서 잡고. 잡고. 튕겨내고. 잡고, 뒤돌아서 잡고. 뒤돌아서 잡고. 아씨. 잡고, 잡고. 잡고, 잡고. 잡고,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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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겨내고. 지금 붙유 традиanno? Even the fact if it's worried that all of you like, 뒤돌아서 잡고. 무한 잼? 뒤돌아서 잡고. 잡고, 잡고. 잡고, 잡고. 잡고. 잡고, 잡고. 잡고. 잡고, 잡고.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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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런 젠장 잡고 힘겨낼 저게 시간제한이 시간이 지나면 바로 리젠된다는 뜻이구나 에임이 참 가짜넷이네요 아 레이저 많이 빨라지네 아 이게 맞았다고? 저는 생긴거 보니까 안 튕겨질 것 같은데요 아 방향 잘못 깨졌다 흰 흰 흰 흰 방향 잘못 사봤땐 흰 흰 흰 흰 흰 흰 흰 이건 쓰나 안 쓰나 똑같은 것 같은데요 아 벨트가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벨트가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가진 거였네 벨트가 실험은 끝이라도 살아남았어 알파놀 7% 메타놀 13% 갓마놀 100% 축하해 뭐야 이 부분만 나와 간만 어리면 어렸을 때부터 크로노스를 둘받았겠군 전장의 신으로 만들었지 널 프로젝트는 실패야 크로노스를 얻지 못할거래 사이버펑크 사이버펑크하구만 니가 얻을 수 있는 건 없어 사이버펑크하구만 사이버펑크하구만 일어 집에 오는 걸 한 벨트 세월 3% 왜 안 끝나 아 저걸 키보드로 해볼까 이제 와서 키보드로 해봤자 아..뭐 없겠지? 아 키도 모르겠다 아 클릭이 칼질인가 보네 아 마우스 쓰기 싫어 마우스 불 켜 내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군 내 작업은 방해가 될 수 없어 존재 자체를 지우게 될 뿐이야 존재 기계를 켭니까? 사이버펑크 하구나 극장실을 엽니까? 기계부터 켜보자 아주 즐거워 이 비참한 시설은 널 프로젝트의 시험장이었지 가장 충만 받는 군인과 과학자들이 내 시련을 달려들었어 얼마나 적합한지 확인해보자고 맨 처음에 나왔던거지 그러니까 이게 생방이 아니었다는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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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그냥 불빛이에요 너무 예뻐요 언젠간 전부 보고 싶어요 더 좋은 곳으로 갈거야 멀리 떨어진 곳으로 2번지구요 더 멀리 훈쟁이야 아저씨는 영웅이네요 이제 나냐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한땐 좋은 일을 했다는 걸 기억나게 하거든 어 버렸어 태하 이젠 다른 걸 보면 되니까 왜 졸리긴 한데 가면 쓴 아저씨가 찾아오는 건 무서워요 가면 쓴 남자는 널 해주지 못해 제도 투약했어 심판의 날 아저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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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